쥐 누니콘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. 약으로 쓰면 더 좋다. 신장병을 다스리며 기를 내리어 풍려를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며 독을 푼다. 본초광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쥐 누니콘에 함유된 인중합체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작년 8월에 밝혔다고 하네요. 인중합체, 볼리포스페이트는 모든 동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해요. 쥐 누니콘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일반 콩보다 5-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중년 여성이 섭취하면 안면홍조 등 폐경초기 증상을 덜 느낀다고 해요. 이소플라본은 항암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또 손상된 골세포 재생 및 치료효과가 있어서 뼈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. 껍질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